학생 수호! 학생 수호! 안녕하십니까! 전국학생수호연합 대변인 최인호입니다. 오늘의 학생혁명의 그날이 오기까지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자짓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텐트를 치고 밤낮에 지새우며 농성을 해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자짓한 날씨에도 야외에서 노숙을 하며 자짓한 얼음바닥 위에 몸을 맡겨 잠을 지새우고 일어나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잠을 청하는 시멘트 얼음바닥 쌓이는 얇은 천하나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시객이 있을지 모르는 새벽 길바닥은 평온한 잠을 청하기에는 두렵고 정막한 공간이었습니다. 인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제가 잔이찬 얼음바닥 위에서 밤낮을 지새우는 동안 JTBC와 오마이뉴스 기자를 따뜻한 학교로 불러서 인터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는 바깥에 최인호군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교장선생님께 들은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JTBC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 교문 앞 차디찬 인원고등학교 얼음바닥에서 밤낮을 지새우며 학생들이 잠을 청하는 텐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학교 안에서 JTBC와 오마이뉴스 기자를 불러 인터뷰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심정은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정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혹간의 세명을 감수하기로 한 결심은 비단 개인의 오기로 마음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해자 낙인을 굴복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굴복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제2의 최인호 제3의 최인호 최인호 그 최인호들 또한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인호 개인의 한거로써 혹간의 새벽을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깨어나게 될 공교육 현장의 주인인 학생들의 용기가 저로 하여금 혹간의 새벽을 결심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교육 공교육 현장을 존먹는 악의 세력 범 정교수 집단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저보다 더 세련되고 더 멋질 학생들의 기계를 감히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학생들에 불구하지만 우리 모두의 의식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울고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학생혁명의 그날입니다. 오늘은 학생혁명의 저들은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영혼과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만 오늘 학생혁명의 그날은 그들의 우엄한 방자하고 위선으로 뒤덮인 범 정교수 집단에 대해 위대한 첫 번째 학생혁명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정신은 정치교사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학생들의 것입니다. 오늘 학생혁명의 그날이 자리에서 혁명의 불신은 붙여졌습니다. 오늘 학생혁명의 자리에서 학생혁명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범 정교수 집단의 완전한 해체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계를 저 밤 하늘에 지켜들어서 위대한 역사 현장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썩어있는 정치교사들을 다파하여 진정한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명에 내시겠습니까? 다가오는 시대 부름에 응답하여 징덩한 학생혁명의 현장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다가오는 시대 부름에 응답하여 자유민주 성평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오랜 가치를 수호해 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학생혁명의 그날을 일으키는 학생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보다 전국 학생소연합 대변인 최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국의 동참하시자 유원야 동참하시자 유원